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Rookie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Boy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 통해서 가사를 해석을 도움을 받았는데 굉장히 감미롭고 스윗한 내용의 가사였어요. 그리고 여기 피처링이 있는데 피처링 하신 이분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인데 마취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스펠링에 M-V-C-H-I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위 라는 표현을 A로 발음하잖아요. 원래 갱 할 때 G-A-N-G로 읽을 때도 있지만 G-V-N-G로 이렇게 읽을 때도 있어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피처링 하신 이분 목소리가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K-POP 유명했던 걸그룹 멤버였던 시스타의 멤버였던 소윤님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의 바이브도 생각이 나고. 굉장히 좀 독특한 발성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음악도 어젯밤에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분 도대체 누구길래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한 걸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반가운 카메오도 나와요. 그 로케가 얼마 전에 랩네임을 러브체인인가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루키의 보우입니다. 요게 렛츠 게네토이. 루키의 보우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섹시해. 이거 타이가 같은 래퍼들한테서 예전에 트랙에 들었었던 라틴 바이브의 멜로디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목소리 진짜 나 이런 목소리 가진 래퍼들이 부럽더라구요 높은 느낌이 있어요 비디오를 되게 원테이크로 찍었나봐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면이 아 내가 너무 좋은데 이거 그루비함이 좋은 것 같아 그루비함이 좋은 것 같아 그루비함이 좋은 것 같아 두번째 타이틀 및 모두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군가가 많으려면 두書은 래퍼들 아 저기가 바블샵인가 보다 나왔네요 러브체인 다른 남자의 여자였구나 뮤직비디오는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한 느낌은 없어요 그냥 되게 좀 캐주얼하게 촬영된 그런 분위기였긴 했는데 그냥 음악은 굉장히 칠하면서 즐기기에 좋은 원래 이런 리듬을 미국에서는 타이가 같은 래퍼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심볼 같은 음악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딱 이런 비트를 들으면 타이가의 벌스가 딱 생각이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상징적인 느낌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워낙 전세계로 유행이 딱 되니까 이제 많은 래퍼들이 그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을 하죠 게다가 이 곡 같은 경우는 좀 라틴 바이브의 느낌들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이익적인 느낌이었다는 거 루키의 목소리가 돕하고 굉장히 좋았지만 이분 저 마취를 읽겠습니다 잘못됐다면 얘기해주세요 이분 목소리 진짜 너무 섹시해 진짜 전 진짜 좀 깜짝 놀랐어요 뭔가 목소리에서 이끄는 느껴지는 약간 매력 같은 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ll see you next time